고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성소 부부고우, 석윤, 17세기구요. 문은 상에만 나와있는 소리입니다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그가 비록 금빛 휘장과 맛좋은 고아주의 맛에 익었지만 눈 녹은 물에 끓인 차도 특별히 운치 있는 일이네. 만일 그가 나를 찾아온다면 반드시 하마터면 인생을 헛되어 보낼 뻔했다고 말할 것이네. 자네가 그에게 나는 놈 위에 타는 놈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일 것이네. 맛좋은 고아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고아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 고아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.